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이자는 2배로 늘었고 저희 집은 경매로 넘어가요. 여러분. 하하 지금 사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저희 회원님이 되신 분의 사연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벤트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죠. 경매 실전 입문반 입문반 그죠? 입문반 기초 수업을 지금 진행 이제 거의 한 70% 진행됐나요? 하고 있는데 진행 중에 저희 이제 평생 회원 실전반 되신 회원님의 스토리인데요. 지금 교육도 교육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 회원님이 당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너무 긴급하게 또 상담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회원님이 이제 굉장히 그 기쁨을 이제 딱 안고 가셔가지고 이런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정보를 좀 공유하고자 오늘은 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 회원님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연히 정년은 퇴직하신 이후의 상황이신 것 같아요. 연배를 여쭤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막 집이 여러 채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집이 하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역 근처에 있어요. 삼송역 있죠. 일산 쪽에 삼송역 삼송역 8번 출구에서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 그 정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안 되는 거리에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이에요. 이게 저층짜리 그냥 하나만 있는 거 있죠. 마당 좀 있고 그런 주택인데 우리 회원님이 그래도 운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뭐 4억인가 뭐 이렇게 돈을 주고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매입을 했는데 이제 지하철역도 생기고 너무 좋아져. 운이 좋았죠. 우리 회원님도 집값이 지금은 뭐 한 12억 정도 갈래나요?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세가 1800 정도 평당 하는데 그게 이제 어 건축업자들이 이제 거기 좀 그 동네에 가까우니까 여기랑 좋으니까 역세권이니까 몇 집을 매입해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이렇게 막 사로도 오고 어 근데 이제 시세는 1800인데 막 1500을 자꾸 요구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팔지도 않고 어 넉넉고 있었는데 지금 발등 앞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놓이셨냐면 집값이 오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대출이 되니까 어 집값도 오르고 하니까 가족들이 좀 도와달라고 했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동생분 사업자금으로 좀 빌려가지고 또 도와주고 뭐 또 이거 해주고 저거 또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랬어 쓰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집값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르면서 이거를 대출을 그만큼 또 받아버렸네 대출이 8, 9억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원래 내던 이자에서 이제 두 배가량 이자가 늘어나버린 거죠.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서 여러 가지 더 더 힘들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안 계셔서 어머니가 안 계셔서 나만 어떻게 건재하면 되는데 이 이자를 내는 것도 너무 부담되고 이거를 지금 그렇다고 동생이 사업이 잘 돼서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사면 초과인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에 놓인 거죠.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우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고뇌하시고 고뇌하셨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저에게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셨을까 이런 그 회원님의 심정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내내 눈물을 계속 흐르셨는데 눈물이 흘리셨는데 아우 저희 이제 어머니가 참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근심을 많이 하셨겠어요. 찾다 찾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집은 하나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회원님이 따로 뭐 이렇게 큰 수입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찌저찌해서 뭐 요양 뭐 뭔가 이런저런 뭔가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학습지 애들 이렇게 학습하는 거 이런 거 뭐 이것저것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겨우 그거 좀 버는 걸로 이자를 메꿔도 모자란 거예요. 이자를 내기가 이자 생활은 고사하고 그걸 감당하기도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찌저찌 버텨가지고 냈는데 앞으로 지금 이제는 낼 돈이 더 이상 이제는 못 낼 것 같대요.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수중에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이 있고 돈 조금 이제 더 있다고 그랬어요. 요걸로 경매로 어떻게 지금 일어날 수가 없겠느냐 예 요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찾고 싶어서 질문을 하려고 한다 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막 자산 늘려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죠? 물론 그것도 방법인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지금 낙찰받으면 내일 막 천만 원씩 막 걸리나요? 운이 좋아서 그런 물건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한 하루 내일 오늘 받아서 내일 뭐 이런 건 아니어도 뭐 지분권자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240만 원에 낙찰받아서 바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100만 원 남기고 팔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뭐 매번 그렇게 일어나는 게 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무조건 정답일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너무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어떤 고민까지 하셨냐면 맨토님 차라리 경매를 당하는 게 나을까요? 부동산에 내놨는데 부동산에 내놔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차라리 예전에 그 건축하겠다고 나타났던 그 평당 1500 쳐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팔고 싶은데 그 사람들도 금리도 오르고 건축비도 올라가지고 안 한다 그런대요.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에 어떻게 내봤나요?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일단 더 내보시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집을 왔더니 마당도 좀 있고 수리를 좀 하면 괜찮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 우리 회원님 연배 어디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런데요. 에어비앤비는 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마침 운이 좋게도 내놔도 지금 팔리는 상황은 아니지만 다행히 역 근처예요. 지하철역 3호선 근처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요. 그죠? 그리고 단독주택입니다. 너무 잘 됐죠? 마당도 좀 파고 수영장도 좀 만들고 일단 그렇게까지 다번 투자를 하기에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우선 조금 인테리어를 좀 하고 인스타 갬성으로다가 좀 인테리어를 좀 해주고 그것조차도 부담된다면 기본적으로 구색을 갖추고 에어비앤비 비행비도 돌려보는 거죠.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우리 회원님 입장에서도 무릎을 딱 치시면서 표정이 바뀌시면서 어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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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athedral says,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안사느니 놀리는게 아까워서 돌렸는데 잘 된거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굳이 그거 에어비앤도 별생각 없었는데 이 회원님도 상황이 어때요 그 에어비앤비 돌리면 이제 그거 뭐야 뭐 한 3,4,500은 나올 것 같은데 한달에 그렇게 비싸게 안해도 그냥 단독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어비앤비 실제로 나온 매물을 보여줬어요 매물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렇게 단독주택에 마당 좀 있고 수영장도 없고 대충 이렇게 했는데도 50만원 막 그래요 1박에 보여줬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예약률도 좀 예약도 있고 막 그래 근데 이건 심지어 지하철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데야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이죠 예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얼마나 좋은 방법이야 여러분 예 우리 회원님이 막 그냥 아우 그냥 기쁨에 차가지고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 방 구석구석을 사진을 다 찍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어떻게 해 알려드리려고 예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저께인가 예 며칠 전에 요번 주에 이제 상담하고 헤어졌는데 그 회원님이 이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막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웃으면서 가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구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어떤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회원님이요 어떤 걸 할 줄 알았어요 질문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아휴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아휴 그냥 뭐 아휴 짜증나 그냥 피해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예 우리 회원님도 처음에 바램은 그거였어요 나 다 필요 없고 멘토님이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까지 하셨어 예 도저히 팔리지도 않으니까 나 그냥 요만한 집에 혼자 살아도 돼요 아휴 그냥 이자 이거 나 이거 때문에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 이런 압박과 스트레스와 고통 때문에 내 시야가 닫히는 수가 생겨요 내가 안 듣고 내가 더 우울하고 내가 더 구석으로 가고 싶고 사람을 만나기 싫고 막 이런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 회원님 어땠어요 탈피했죠 물어봤죠 네 여러분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우울해 있지 말아요 세상에요 어떠한 악조건도 어떠한 안 좋은 상황도 사실은요 저 위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해결책이 있어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애도 얼마 전에 초등학교 때 우리 애가 4학년인데 이제 다섯 명이 친구예요 다섯 명이 다섯 명이서 친해 우리 딸내미가 이제 소풍을 가는데 둘 둘씩 짝을 자야 되나봐요 둘이 앉기로 하고 둘이 앉기로 했나봐 근데 우리 애가 이제 외톨이가 된 거야 애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막 울고 막 세상 다 잃은 거지 뭐 나 왜 지넸끼리 우리 다섯이 그렇게 지냈는데 또 여자들 특유의 그 감성 있잖아요 또 막 그냥 세상이 그냥 끝난 거야 왜 우리 애 입장에서 세상이 끝난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땐 어때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학교 다닐 때 막 성적 떨어지 죽을 것 같아 막 미치겠잖아 막 여러분 난 바본 것 같고 난 미래에 도대체 내가 맨날 반에서 막 몇 등 성적 되게 안 좋아서 떨어지면 나는 앞으로 뭐가 되려고 나는 내 인생은 없는 건가 아빠 엄마 자꾸 이런 얘기하고 막 아우 난 진짜 내일 나는 진짜 성공 못하는 사람이 되는 바본가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건가 세상이 나 무너진 것 같고 막 여러분 힘들지 않았어요 다 공부 잘해서 그런 거 모르나 나는 그랬어 나는 그래서 괜히 인문계 고등학교 와가지고 아우 또 애들이 공부를 잘했어 나는 이거 나 공부도 못하고 내가 이거 괜찮을까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그때 그래서 사회에 나와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 친한 친구가 날 배신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상처받고 이랬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상을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굉장히 심각한 거였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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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뭐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힘들 거에요 저도 힘들어요 나름 제 나름대로 저도 힘든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라고 맨날 해피할까요 뭐 해피해피 저라고 맨날 이렇게 해피할까요 안 그래요 저도 이렇게 슬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알고 보면 슬픈 사람인 거에요 저도 슬픈 부분이 있는 거에요 그죠 근데요 왜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요 모르니까 힘든 거에요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물어보면 되잖아 얼마나 간단해 간단히 안 간단해 간단하잖아요 주커버그가 뭐라 그랬어 주커버그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공하고 부자되고 이렇게 굉장한 아이디어로 젊었을 때 이렇게 참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질문을 잘하는 거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질문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고 놀라웠냐면 이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질문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 그분이 아는 걸 내가 다 알게 되더라 그리고요 내가 점점 질문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가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더 높고 더 위에 더 더 더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 그 반열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질문의 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다 여러분 질문하세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잘못된 가치관으로 혼자 바보같이 그냥 결정 내리고 그리고 살지 마요 아니 뭐든지 해결책이 있다니까 해결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이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들한테 반드시 물어보세요 내가 아우 1년 동안 고민한 걸 한 방에 뚫릴 수도 있다니까요 몰라서 못한 거예요 몰라서 몰라서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또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게 느껴지세요 이 물건이 만약에 이 회원님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회원님 입장에서 벼랑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또 몰리니까 원래 이 회원님이 이렇게 이럴 수 있었던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 좀 나눠보면서 느낀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막 움직이고 찾다 보니까 방법을 찾은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차거나 뜨겁지 않다면 중간은 아니에요 중간은 그럼 영원히 중간으로 가 물론 중간으로 영원히 사는 것도 행복한 거지만 기왕에 사는 거 우리 지금 이 방송 왜 봐요 좀 더 뭔가 효율적으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아주 뜨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잘 안 거듭나지면 나를 벼랑 끝으로 한번 몰아보세요 모든 사람은 방법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질이 중요하죠 또 이게 또 벼랑 끝으로 가면은 진짜 벼랑 끝으로 가고 다 포기해버린다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이해 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 한 번으로 회원님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질문 한 번으로 해결이 됐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회원님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겠습니까 이걸 몰랐다면 지금도 우울하고 올해 연말까지 계속 우울하고 그러다가 3개월 이제 이자 못 내면은 은행에서 이제 막 경매 낸다 그러고 진짜 경매 들어가고 그럼 너무 힘들고 그럼 저가에 낙찰돼가지고 난 그러면 10원도 안 남고 이제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나중에 이 얘기를 들었어 봐 그럼 얼마나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얼마나 후회됐겠어 얼마나 아 내가 그 좋은 보물을 놔뒀구나 농쳤구나 시장이 좋아지면 그거는 언젠가 무조건 비싸게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거기 8번 출구 주변 일대가 다 그런 단독주택들이 즐비한 곳이에요 완전 구도심이죠 구도심 이쪽은 이제 그 앞번 출구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여러분들 볼 땐 이 방향인가 요쪽에는 이제 신도시가 삼성 쪽 거기 이제 아파트도 막 있는 곳이고 오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가고 싶다면 내가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빨리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얼마나 간단해 얼마나 간단해 나 혼자 열심히만 살면 안 돼요 왜 그러면 5년 걸리고 10년 걸릴 수도 있다니까 잘못 선택하면 누군가한테 물어보면서 하면 어때 아니 5년 걸린 것도 아 그렇게 하면 빠르겠구나 1년 걸릴 수가 1년 걸릴 수도 있잖아 1년도 안 걸릴 수도 있어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엄청난 이 상황들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여가지고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물어보는 거에 대한 일이지 질문을 하는 건 버릇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습이 돼 있다 보니까 습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 남사스럽기도 하고 좀 뭐 이렇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저희도 회원님들이 막 보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잘하는 분들의 유형의 회원님들이 있고 이렇게 우리는 평생 회원제도잖아요 근데도 질문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도 이렇게 뭐 한 1, 2년 지나도 이렇게 주섬주섬 1년에 하나씩 정도 나살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행이야 그거라도 다행이긴 한데 걱정되는 거지 저희가 일일이 다 컨트롤 못하잖아요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저희가 솔직히 우리 5년 넘었나요 그동안 이제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하면서 한 30% 정도 그 이상이 경제적 자유로 저희와 함께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들을 쫙 생각해 보면 진짜 그때그때 적시적소에 알맞게 정말 잘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분명히 고민은 다 틀리거든요 꼬마 빌딩이 있으면 꼬마 빌딩이 있는 사람 사람 입장에서의 고민이 분명히 있고요 다가구가 있으면 그게 너무 행복하겠죠 다가구가 하나만 있어도 근데 다가구만 갖고 있어도 그 입장에서 또 궁금한 게 또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질문이 다 다르거든요 그 여러분 그 시절마다 월세 천만원 받는 사람은 천만원 받고 있지만 또 물론 되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분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한 고민들이 있답니다 이미 그런 상황들을 겪어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이게 사실은요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옛날에 제가 청담동에서 PT 작업을 제가 완전 최초였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런 거 우리나라에 그거 없었어요 외국에서 외국에 막 시합 나가고 이러면 외국에서는 연예인들 PT 이런 게 있길래 우리나라도 이런 거 오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막 차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일 부의 중심 어디예요? 갤러리 백화점 앞에 청담동에 물론 어찌저찌 7년 운영했지만 저라고 안 힘들었을 거야 너무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들었지 그죠 근데 나도 너무 바보 같은 게 좀 물어보면서 방법을 찾아야지 나 혼자 그렇게 고민했다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남사스럽고 그게 뭐 내가 이 바닥에 경험이 많은데 뭐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내가 되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바보 같았던 거죠 제가 그때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부끄럽다 진짜 내가 부끄러워 그때 그랬어요 아 진짜 아 여러분들 저 같은 과어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하여간 우리 익명으로 이름 얘기 안 했으니까 괜찮죠?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죠? 방부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힘 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우리 함께 또 같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또 이렇게 어떻게 잘 됐는지 여러분들 그 우리 회원님이 허락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또 짠 하고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같이 또 응원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태희 언니가 또 많은 분들께 인사를 주셨네요 제이스키님 맞아요 동감입니다 올리비아님 올리비아님 뭐라고 하셨네 음 저도 상담받기 미안하고 해서 쭈뼛쭈뼛 했는데 따뜻하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습관이라니까 이게 버릇은 아니고 습관인 거잖아요 아니야 나한테 아무 이득이 없어요 아무 이득이 없어 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세종 딸만 셋 아이고 세종의 딸만 셋이구나 그래요 빨리 상담 준비해서 물어봐야겠네요 네 경매사장군님 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어 또 노래 구절을 또 여기다가 우리 함께 잘 돼 봅시다 아 이렇게 또 아 바이브레이셔까지 아 다 아 그렇죠 그래요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된다 우리 아이들은 질문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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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내가 어제 봤는데 애들이 질문하면 부모가 아유 너희 그런 거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아유 너희 크면 다 알아 이렇게 말 문이 막히면 너희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 바쁘니까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래요 그러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왜 어 내가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이 완벽한 아빠 엄마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아이 입장에선 근데 아이 입장에선 완벽한 사람이 모를 수 있구나 그러면 어 근데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있어 아빠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찾아봐 뭐라고 나오니 아 아빠도 이제 알았다 야 우리 딸 대단한데 우리 딸 때문에 아빠도 하나 알았네 그럼 아이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어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 아니네 나도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네 모를 땐 바로 찾아서 물어보면 되고 이런 자존감 플러스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아이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준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 부모님 다 그랬잖아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 우리도 모르면은 괜히 괜히 아 잠깐만 시끄러워 시끄러워 아 내비게이션 봐야 돼 아 잠깐만 잠깐만 비가 오려나 갑자기 딴짓하고 이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예 애한테도 좋은 거니까 예 애한테도 예 뭐 얘기하다 왜 애 얘기가 나왔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요 도치금고님 지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꽝 물어 꽝 예 꽝 물어 꽝 뭐를 물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다 모르는데 큰일이네요 홍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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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우리 홍준표님 다 모르죠 그렇죠 예 그래도 알 건 잘 합니다 아는 분야는 잘 알아 아주 그냥 예 우리 홍준표님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쪽은 도사야 박사야 예 모르는 건 모르지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내가 얘기를 못 하겠네 태사님 생각의 전환이 행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이고 아멘입니다 바라기님 오늘은 오늘의 웃고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공부보다는 실력이죠 죄송합니다 바라기님 엔젤 멘토님 감사합니다 엔젤이라네요 멘토님이 우리 오빠였으면 좋겠어요 철혜연이 하니까 엑스동생 하시죠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렇게 바쁜 하루들 준비하고 계시죠 저희도 금요일이네요 벌써 또 금요일이네요 저희도 오늘 입문반 80% 능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함께 재밌게 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됩시다 화이팅